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주입니다. 오늘은 이제 킹피스 업데이트 오늘만 두번째인가? 아무튼 오늘만 두번째 킹피스 업데이트 영상 드디어 이제 새로운 열매, 신규 열매가 나왔다 해가지고 신규 열매를 이제 리뷰하려고 가져왔어요. 뭐 여러가지가 막 리메이크가 되고 막 생기고 왔더라구요. 자 일단 첫번째 바로 갑시다. 첫번째로 이제 스피인. 새로 생긴게 어 여기있다 스피인. 요거를 이제 지금 구매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가격이 75호박스? 야 이거 맞아? 이거 열매? 일단 75호박스짜리 열매는 얼마나 상당한 구데기 뭐야 이거 꼈어. 일단 한번 들어보면은. 야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. 아 이게 75호박스인데 이유가 있었네 이거. 한번 하나있는 스킬 써볼게요. 아 이거 누룰 지속이구나 이거. 써볼게요 이거. 지속하면은. 야 이거 그거잖아 동강인가? 이거 원래 노피스에 있던 그거잖아 이거. 잠깐만요 이거. 프로펠러 대나몬리콥스 이거. 내 영상에 나왔는데? 이거 앞부분을 보면은.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어 일단은 모든 열매가 가격이 싼덴 이유가 있다. 아 역시나 75호박짜리 열매는 구데기였어. 자 그러면은. 요거는 일단 걸러야돼. 어 요거는 걸러야되는 열매야. 약간 껌같은 개념이 있는거 같아요. 자 그러면은 딴거. 새로 생긴거 있거든요. 자 가스. 그러니까 내 예상으로 이게. 그 스모크가 쓰는거 같은데. 일단 이거는. 가격이 정상입니다. 어 정상으로 비싸요. 어. 자 1250로버스. 바로 질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참여해볼게요. 자 일단은 비싼만큼. 스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은 제트. 우리 신혼맨. 신혼맨 안녕하세요. 제트한테 써볼게요. 오. 야 이거 그거 아냐? 연기스워드? 와우. 뭐야 이거. 잠깐만. 퀄. 퀄 지른. 안개의 검. 하나. 둘. 셋. 그렇지 이거지. 야 킹피스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면서 왜그래. X스킬. X스킬은. 이거 뭐야. 미쳤다 퀄리티. 입에서. 입에서 삶같은게 나올거 같은데. 와우. 잠깐만. 야 이런거 진작에 만들 수 있었으면은 좀. 빨리 만들지 이거를. 와우. 그래. C스킬. C스킬 같은 경우에는. 손에. 뭐야 이거. 손에 이거 뭡니까 이거. 손에 캐스토넷츠같은게 있는데. 아 이렇게 폭발이 일으키는거. 그 다음에 E스킬. 플라이. 이거 이동기 같죠? E스킬 플라이 써오면은. 아 약간 이거. 그 이글. 어. 이글이그 이동기처럼. 약간 하반신이 없어지면서. 연기로 바뀌어서 이동합니다. 자 잘못 쓰면은 풀리구요. 어.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. 막 이런것보다는. 어. 이런것보다는. Z스킬이 그냥. 간지가 쪄는데. 이거 대박인데 그냥. 그래. 마지막. V스킬. 가스존. 자. 화생방. 화생방 가기죠 이거. 화생방 한번 써보러 가겠습니다. 가스존. 써보면은. 뭐 써던데. 잠깐만요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잠깐만. 써봐. 어. 뭔가. 있는거 같긴 한데. 아직 미국인건가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어. 다를게 없는데요. 뭐죠 이거. 아. Z가 짱인거 같은데. 어. 그냥 이게 짱이야. 내 봤을 땐.